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락칠리 파 파 파 파 고춧가루 계란 잘 섞어주세요 볶아주세요 노릇에 sinners 미니 고추 고추 스틱 고추 찹쌀맛 볶아줍니다 참기름 ispers, 두 편히 잘 담아요 간장 계란 간장 소금 볶아 소금 계란 소금 과일 3분 후 1분 후 1분 후 보라 2분 후 소금 깻에 10분 동안 계란에 치즈소스를 넣어줘야해요. 계란에 치즈소스를 넣어줘요. 참기름에 치킨을 넣어주세요. 막걸리에 치즈를 넣어줬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